야 니가 아주 또 모르겠니 넌 우리 상대가 아이 된다 이 코프레인 같은 새끼들아 넌 이 좋은 목숨이다 명심해라 가장 먼저 나서서 화해와 중재를 주선한 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자를 의심해라 그 기억이 너만의 것은 아니야 지금부터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후 후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